연세대학교 생활과에서 가르치고 있는 송기원이고요 세포가 자기 복제를 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안정성을 유지하는가 그런 좀 어려운 주제를 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과학을 연구를 한다는 것은 그 안에 어떤 기본적으로 우리가 공유하는 세계관이라고 해야 할지 좀 어려운 말로 패러다임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즉 과학의 정보가 획득되는 방식이 공유되어야 되는데요 이렇게 생물학적인 연구뿐만 아니라 근대 과학이 어떻게 발전을 해왔냐면 더 안으로 깊이 파고들어가는 무엇으로 이루어졌을까 구성 성분은 뭘까 이렇게 계속 안으로 파고들어가는 그런 연구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부하는 방법을 우리가 환원적인 접근이다 그래서 안으로 계속 파고드는 접근이다 그래서 생물체도 계속 안으로 파고들어가서 생물체도 결국은 물질로 되어 있구나 그럼 물질이 어떤 원칙에 의해서 움직일까? 물질을 지배하는 원칙이 생물체에도 적용될까? 이런 식의 접근을 통해서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접근을 통해서 우리가 굉장히 많은 지식을 축적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지식만으로는 생명체를 다 설명하는 것이 한계가 있다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접근 방법을 우리가 생각해내고 고안해내게 되었는데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다른 생명체들의 진화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여러 기술을 우리가 손에 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이런 접근을 통해서 무엇을 알게 됐고 그다음에 새로운 접근들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환원적인 접근은 계속 모든 생명체, 굉장히 여러 종의 생명체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많은 생명체들이 공통적으로 작동하는 그런 법칙 아니면 로직이라고 얘기하는 법칙들을 찾아내는 것이 그런데 과학이 하는 일이었고 제일 먼저 찾아낸 법칙 중에 하나가 모든 생명체가 다 다른데 모두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 이런 것을 알게 되었죠 그리고 또 하나 찾아낸 법칙은 지구에 다양한 생물체가 있는데 오늘 이 세션의 주제이기도 한데요 이런 다양한 생물체가 지구에 존재하게 된 방법이 다 같다 그 방법은 진화라는 방법을 통해서 가능했고 그다음에 이 생명체가 계속 연속해 올 수 있었던 것은 그런 생명체가 가진 정보들을 다음 세대로 전달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전달하는 방법이 다 같다 법칙이 그래서 진화와 유전이라는 이런 두 개의 방법에 대해서 잘 아는 것처럼 진화는 다윈이 아이디어를 처음 고안을 했고 그다음에 윌리스랑 같이 고안을 했고 그다음에 유전의 법칙은 굉장히 우리가 그 전에는 생명의 정보들이 그냥 막 섞여서 다음 세대로 전해진다고 생각했었는데 그런 게 아니라 어떤 수학적인 법칙을 따른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래서 이렇게 모든 생명체가 다 다른데 그것을 관통하는 법칙들을 찾아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생명체를 관찰을 하다 보니까 생명체라는 것도 다른 물질들과 마찬가지로 결국 물질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생명현상이라는 굉장히 특별한 현상을 보여주긴 하지만 물질로 이루어진 어떤 화학적인 구조물이다 그래서 물질에서 생명체가 만들어졌는데 아직도 우리는 어떻게 물질에서 생명이 왔는지를 잘 알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질문들을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체는 생로병사라고도 얘기를 하고 그런데 생명체의 물질들을 모아놓는다고 해서 생명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물질에 없던 것들이 물질이 모여서 새로 만들어지는 이런 창발성이 있을 거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생명체가 갖고 있는 이런 보편적인 특성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많이 이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생명체를 구성하는 성분들이 화학물질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대표적으로 우리가 물로 되어 있죠 그래서 다른 행성에 가서 생명체가 있는지 찾아보려면 물이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보게 되는데요 물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물의 여러 가지 특징 화학적인 특징 때문에 생명현상이 가능하게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것 이외에도 요즘 여러분들이 근육 때문에 관심이 많은 단백질과 그리고 유전 정보로 작용을 하는 핵산 요즘 또 핵산에 여러분 DNA와 RNA가 있는데 RNA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분들이 핵산에 관심이 있으시고요 그다음에 지방, 탄수화물 이렇게 네 가지의 화학물도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분들로 되어 있는데 이런 성분들을 더 쪼개서 안으로 내려가면 결국은 원소로 되어 있죠 원소로 되어 있는데 대표적으로 우리가 생명체는 탄소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유기화합물인데 탄소, 수소, 산소, 질소, 인, 황 그 밖의 작은 미세 여러 가지 원소들이 모여서 생명체를 이루는데 재미있는 것은 지구 정도, 우리가 지구가 속해 있는 태양계 우리 태양계 정도의 항성에서는 이렇게 커다란 원소들이 만들어질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성하고 있는 많은 원소들 대부분은 사실은 다른 항성에서 다른 별에서 온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 별에서 온 그대라는 꽤 유명한 드라마 그림을 가지고 왔는데 그 이유가 사실은 우리가 모두 물질의 측면에서 보면 별에서 온 그대들이 거죠 그래서 별에서 와서 그래서 이런 물질로 이루어졌는데 생명체는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크게 세 가지 정도를 얘기를 하는데 제일 커다란 특징 중에 저같이 유전학을 공부하는 사람은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재생산을 할 수 있다가 생명체가 생명체를 도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건데 그러려면 정보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계속 재생산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생명체만 갖는 특징이고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자극이 올 때 반응을 할 수 있는 이것도 생명체가 갖는 중에는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 사실은 물리학적인 법칙이 생명체에도 작동을 하는데 많은 물리학적인 법칙들에서 얘기를 하는 것은 모든 화학 반응은 무질서 한쪽으로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생명체는 생명이 유지되고 있는 동안에는 에너지를 사용해서 무질서를 낮추는 방향을 계속 유지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몸을 유지하고 있잖아요 이게 다 어떻게 보면 이 에너지를 이용을 해서 무질서하게 해체되려는 원소들이 이렇게 잡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든 생명체를 특징 짓는 현상들은 결국은 에너지를 이용하기 때문에 가능한 건데 그럼 이 에너지는 어디서 오나? 결국은 다 태양에서 오는 거죠 태양에 있는 에너지가 결국은 태양에 있는 에너지를 지구의 다른 생명체들이 광합성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얻고 그 생명체를 또 다시 이런 생태계에서 우리가 다시 얻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에너지를 얻어서 그래서 인간과 우리가 보통 요즘은 지구 생명이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지구라는 것이 그냥 물질이 아니라 어떤 생명체적인 그런 특성을 갖고 있어서 계속 변화하고 있는데 재미있는 것은 우리가 느끼고 있지 못하지만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지구에 있는 생명체들은 지구에 있는 다른 생명체 아니면 다른 물질들과 계속 물질을 교환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1년이 지나면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98% 이상의 원자가 새로운 곳으로 계속 교체됩니다 그러니까 지구와 인간 아니면 지구에 있는 모든 생명체는 어떻게 보면 물질의 순환을 통해서 계속 연결되어 있는 존재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실 요즘 여러분 여기 다 마스크 끼고 앉아계시고 우리가 꽤 오랜 시간 동안에 바이러스 COVID-19 때문에 힘든 시간을 겪고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셨을지도 몰라요 바이러스가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 그런 생각하신 분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혹시 계세요? 그런데 되게 재미있는 것은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바이러스가 없었으면 진화 향해서 생길 수가 없는 존재였던 거거든요 그래서 재미있는 말씀을 드리자면 인간이 갖고 있는 유전 정보 중에서 우리가 보통 유전자라고 알고 있는 게 한 1.5%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 몸에 있는 바이러스 우리 진화 과정에서 우리 몸에 들어오고 기능을 수행했던 바이러스는 종류가 전체의 양이 8%예요 유전자보다 훨씬 많은 그래서 이 바이러스들이 작용을 하면서 유전 정보들을 굉장히 빨리 종간에 이동시키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 생명체, 인간의 진화도 가능했던 거거든요 이런 방법으로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와 또 생명체가 아닌 바이러스는 생명체라고 보기는 애매한 그런 물질과 생명체의 중간 정도 되는 존재인데 이런 종제들이 다 연결되어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이제 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생태 위기에 직면해 있고 이 이유가 지구상에 있는 210만 종 이상의 종 중에 단 한 종인 인간의 활동 때문이라는 것이 이제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상태죠 그래서 우리가 지구의 역사상 다섯 번의 멸종이 있었는데 여섯 번째 멸종 과정을 갖고 있고 이 멸종의 원인은 인간의 활동이고 이런 이유로 굉장히 그리고 기존에 우리가 겪었던 어느 멸종보다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누구 때문이냐 저 때문이죠 저 때문이고 여러분 때문이고 우리가 이제 여기에 살아있는 에너지를 얻는 방식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건데 그래서 이제 과학 저널든 논문들은 100만 종 굉장히 많은 종이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종이 한 210만 종 좀 넘다고 보고가 되었는데 한 100만 종 정도가 굉장히 빠른 시간에 멸종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이런 보고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생명과학 기술은 어떻게 발전을 하고 있고 이런 과정에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줄 수가 있을까 그런 질문에 대해서 이제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명의 정보가 DNA라는 것은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이게 이제 우리 몸 안에서는 염색체라는 형태로 존재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인간은 23쌍의 염색체를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피면은 긴 DNA 한 줄입니다 그래서 DNA 한 줄 안에 정보가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난 세기 말에 그러니까 1990년부터 2003년까지 진행된 인간 유전체 프로젝트를 통해서 우리가 인간이 갖고 있는 유전 정보를 다 읽어낼 수가 있었죠 그리고 또 다른 생명체가 갖고 있는 유전 정보들도 대부분 읽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특정한 기능을 하는 유전자라는 것을 이해하게 됐고 이런 기능을 하는 유전자를 인간이 필요로 할 때 다른 생물체에 집어넣거나 아니면 이런 우리가 원하는 유전자의 산물인 단백질들을 많이 얻어낼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크게 이제 한국에서는 유전공학이라고도 얘기를 하는 기술을 통해서 가능해졌고 이렇게 해서 생성된 변화된 생명체를 우리가 GMO라고 줄여서 얘기를 하죠 유전적으로 변형된 생명체다 이런 얘기인데요 영어 싫으시죠? 영어를 써놔서 굉장히 미안한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발전된 학문이 아니라 미국에서 과학의 언어가 영어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영어를 가끔 써야 돼서 굉장히 죄송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환원적인 접근을 통해서 우리가 결국은 우리의 유전정보가 DNA고 모든 생명체는 다 DNA의 유전정보로 사용을 하고 그리고 이런 유전정보를 다 읽어내고 해야 되니까 환원적 접근을 다 한 거잖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생명체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100%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생명체를 이해를 하려면 환원적인 접근으로 안 되고 우리가 이거를 다시 만들어가는 과정 다시 물질로부터 다시 생명체를 만들어가는 거꾸로 가는 접근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죠 그렇게 해서 시작된 것이 합성생물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시대는 이제 합성생물학의 시대가 되는데 21세기는 합성생물학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빠르게 유전정보를 많이 얻어내서 축적을 할 수가 있었고 그런 유전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생명체가 갖고 있는 유전정보를 우리가 마음대로 합성해낼 수가 있고 이렇게 합성을 해서 있는 생명체 이미 존재하는 생명체를 바꾸거나 아니면 심지어 새로운 생명체를 설계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접근들이 이제 현재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지금 과학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물질에서 어떻게 생명으로 변할 수가 있었을까 그런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우리가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기도 하는 거죠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이 합성생물학이라는 것이 사람들에게 굉장히 어필을 하고 있는 이유는 이것이 인류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난제들 있죠 식량 문제, 환경 문제, 에너지 문제, 의료 문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뾰족한 방법이 없는데 이 합성생물학적인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면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합성생물학에서는 유전자들 이런 것들이 마치 레고 조각처럼 우리가 필요하면 레고에서 여러 가지 모양들을 조합해서 다양한 모양을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유전자들을 우리가 조합을 해서 컴퓨터로 시뮬레이션을 해서 작동을 할 건지 예측을 한 다음에 실제 생물체에서 작동시켜 보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 DNA는 소프트웨어고 실제 DNA 유전자로부터 만들어진 단백질은 하드웨어고 그리고 셀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만들거나 이럴 수 있는 공장처럼 작동을 한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은 회사들이 이런 합성생물학적인 방법으로 인간에게 유용한 것들을 만들어내는 그래서 예를 들자면 플라스틱도 만들어내고 옷감도 만들어내고 이런 걸 옛날에는 다 공장에서 만들었는데 이제 생명체를 이용을 해서 만드는 굉장히 다양한 여러 회사들이 생겼고 포도주를 이제 포도로 안 만들고 세균이 만드나 이스트가 만들게 하는 뭐 그런 포도주도 만들고 심지어 이제 한국 신문에서도 나왔는데 젖소 없이 우유도 만들어낸다 그러니까 모든 우리가 기존의 공장에서 만들어진 것들을 다 합성생물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이제 우리가 그런 가능성의 세상을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법이 일반화되고 있는데 이런 과정에 더 우리에게 더 유용한 툴이 이제 2021세기 초반에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유전자 가위라는 크리스퍼라고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을 텐데 새로운 유전자 가위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전자 가위는 볼터통 그 전에 DNA를 자를 수가 있었지만 그런 방법들은 유전체라는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생명체가 갖고 있는 유전정보 전체를 말하는데 이 유전체에 작동을 시킬 수 있는 가위가 없었는데 그 가위를 우리가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2003년에 처음 이게 보고가 됐고 이 가위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적용이 되고 엄청나게 유용하게 생명체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이제 굉장히 21세기 최대의 혁신이라고 여러 의미 다 잘 알려졌고 디자인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를 유전정보를 우리가 원하는 대로 디자인할 수 있는 새로운 세상을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쉽게 보여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돼지의 근육을 굉장히 키워서 근육질 돼지를 만든다든가 아니면 사실 요즘 인간의 수명이 길어지면서 장기에 수요가 많은데 장기를 공급하는 일이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인간이랑 장기 사이즈가 가장 비슷한 것이 돼지라고 합니다 돼지를 인간에게 장기를 줄 수 있는 형태로 바꾸는 유전체를 바꾸는 왜 이런 일이 필요하냐면 모든 생물체는 유전정보 안에 많은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어요 그 생명체가 진화하는 동안에 들어오고 나갔던 그런데 바이러스는 우리가 이번에도 본 것처럼 언제 위험하냐면 숙주를 바꿀 때 위험하거든요 이미 우리 몸에 우리 유전체 안에 있는 바이러스도 위험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돼지의 유전체에서 돼지의 장기가 이식되면 인간으로 넘어올 때 돼지의 유전체 안에 숨어있던 바이러스가 작동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돼지에 있는 바이러스들을 전부 다 없앨 그런 유전체에서 전부 다 제거한 그런 인간에게 장기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돼지를 만든다든지 옆에는 좀 불쌍해 보이는 소가 보이죠? 원래 소는 뿔이 있어요 그런데 이 뿔이 있으면 농장에서 막 싸운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치고 해서 이런 거를 막기 위해서 뿔 없는 소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주 어려운 방법이 아니고 유전체에서 관련된 유전자를 잘라내거나 색으로 바꾸면 이런 것들이 가능해진 거죠 그래서 인간에게는 매우 유용할 수도 있고 또 이런 아까 합성생물학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전에 공장에서 만들던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됐다고 하는데 좋은 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생명체를 이용할 경우 생명체는 굉장히 효율적인 시스템이기 때문에 탄소 배출량이 훨씬 줄어든 그런 효과를 가지고 올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불편하신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생명체를 가지고 그렇게 해도 되나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마구 바꿔도 되나 이런 생각을 분명히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런 좋은 기술을 생명체를 우리가 원하는 진화의 방향으로 이런 뿔 없는 소가 몇 세대쯤 내려가게 되면 아니면 한 50년쯤 지나면 종이 갈라지게 되겠죠 뿔 있는 소와 뿔 없는 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인간을 원하는 대로 진화 방향이 바뀌게 될 텐데 이런 것들이 어떤 영향을 미칠까 고민을 하게 되는 그런 시점인 거죠 그다음에 이제 재미있는 거는 맘모스라고 해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멸종된 동물들 이런 유전체 과일을 이용해서 합성생물학적인 방법을 사용을 하면 맘모스를 재생시킬 수도 있습니까 맘모스뿐만 아니라 기존의 지구에서 인간의 활동으로 멸종된 생명체도 다시 부활시킬 수 있다 마치 여러분이 봤던 주라기 공원의 영화의 현실이 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우리가 손에 넣게 되는 거죠 이 기술은 다른 동물들한테나 다른 식물들한테나 다른 생명체한테만 적용된 게 아니라 인간에게도 쉽게 적용이 가능합니다 인간 배아에도 기술적으로 이 유전체를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바꿀 수 있는 교정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가능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제 면전 전에 2018년에 중국의 과학자가 이미 자기가 에이즈의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게 에이즈의 수용체의 단백질에 관련된 유전자를 없앤 아기를 탄생시켰다 이렇게 발표를 해서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무리를 일으키기도 했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 인간뿐만 아니라 다른 생명체의 진화의 방향을 우리가 전체 지구에서 단 하나의 종에 불과한데 이 종이 이제 앞으로 모든 지구의 생명체의 종들의 진화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을 살게 됐고 그런 세상이 이제 앞으로 거의 모든 분야에서 기존의 공장들을 대체하면서 합성생물학적인 방법이 이제 적용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럼 어떤 분들은 모르실지도 몰라요 그러면 이 과학기술의 발전을 여기서 멈춰야 되는 거냐 너무 무섭다 이런 세상이 그런데 여러분 과학기술의 발전은 한 번 발전이 이루어지면 뒤돌아갈 수는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갑자기 오늘 비행기 타고 자동차 타고 지하철 타고 다니다 갑자기 우리가 다시 말 타고 다닐 수는 없는 거잖아요 똑같은 이유거든요 과학은 되돌아갈 수 없다면 그러면 과학과 기술을 우리가 손에 넣게 되는데 모든 생명체의 진화를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됐는데 그럼 앞으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이런 기술들을 사용해야 할 것이냐 이 사회에서 아니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가 있을 것인가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들이 다 여러분들이 자리에 오신 거는 이런 데 관심이 있기 때문일 건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야 되는 그런 시기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수 감사합니다.